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핀란드어를 가르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. 이 듀오링구라는 게 요즘 핫한가봐요. 엔지면은 이거는 빠트릴 수 없지. 스페니쉬, 프렌치, 짜파니스, 제르만, 꼬리아. 아 꼬리아. 1240만 명이 핀란드... 아니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고 1430만 명이 짜파니스를 배우고 싶어하네? 그래도 하나 둘 셋 넷. 그래도 모둑인데 핀란드어 어딨는데?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. 야 중국 중국 지나갔다 그래도. 아이씨 까먹었다. 하나 둘 셋 넷. 수 수 하 수 두 수 세 수 네 수 다 수 여 수 일곱 번째네? 그래도 우리가 스웨덴어보다는 더 위에겠지? 아 스웨덴어. 스웨덴어가 우리보다 앞에 있어. 야 노르웨이도 우리 앞에 있냐? 여러분 삐니쉬 좀 많이 좀 공부하세요. 스페인어는 미국에서 쇼핑할 때 유용합니다. 미국은 총기 사건 때문에 가면 안 돼요. 위험해요. 자 피니쉬. 와이러 노 러닝 랑귀지. 어 돈 벌기 위해서 어딨어. 그레이트. 나우 추우스 데일리 골. 레귤러. 시리우스. 수업에서도 레귤러. 레귤러가 작은 거고 시리우스 있나? 인텐스로 해 볼게요. 라이트 인 잉글리시. 미나. 미나. 나. 미나. 미나오렌. 자 따라해 보세요. 미나오렌. 자 미나오렌. 미나오렌. 자 맞춘 사람 없구나. 왓 두유 히어. 엇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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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? 이상한데? 3번이다 3번. 이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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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케이티 올래. 아. 올린. 올렌. 자 기억하세요. 슈퍼 임프레시브. 미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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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. 미나오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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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나오쌌. 제가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어쭈가 그 곰이에요 곰. 미나오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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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퍼펙트. 끝이야? 혀를 좀 더 굴러야 돼. 내가 봤을 때 이 사람은 외국인이야. terve. 이렇게 해야 돼요. 인사해요 인사. 헬로우. 미나오렌. 너무 빠른데? terve. 혀 원래 좀 간지러워야 돼. 너무 간지러우면 이렇게 이렇게 긁으세요. 기이토스. 땡큐 땡큐 아 이게 따로 해야 돼 y를 우로 응란해 우가 아니라 으 야 약간 으 으 으 으 약간 이거라고 생각하면 돼 으 으 너 핀란드아 못한다 으 목에서 나와야 돼 우리 토할 때 처럼 생각을 하시면 으 이제 시골에 가서 할아버지들이 이제 밭에서 일할 때 뭐 들 때 으 으 땡큐요 기이토스 terve minä olen pyr I am pyr pyr에 세계할 때 pyr pyr sinä olet elsa sina oh leo 있다 le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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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inä olet 너는 elsa야 leo leo가 또다 kiitos thank you thank you kitos sinä olet elsa 아 또 elsa야 leo sinä olet elsa elsa leo 아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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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lsa elsa로 해줄게 핀란드어 되게 쉽죠 kooka kooka 가 누구고 kooka 가 꽃 아 이거 천만원 짜리 수업인데 k가 하나잖아 k가 하나니까 kooka 근데 이제 kooka는 k가 두개가 있거든 얘가 이제 kooka야 kooka 얘가 얘야 kooka는 ok kooka 신ä olet minä olen aino 랩하는 줄 알았다 핀란드어 원래 이렇게 빠르게 안 하거든요 사람들이 얘기할 때 봉투통을 이렇게 되게 천천히 kooka 신ä olet 너 누구야 나 aino야 kooka 자 맞춰보세요 몇 번이야 진짜 3번이라고 이게 진짜 이거 3번이라고 기회 한번만 더 드릴게요 kooka 재미없다 kooka 그 사람 이름이거든요 남자 이름인데 그치 춘향 춘삼 그런거 그런거 영춘이 철수 kooka 욕은 안 가르쳐 주나요 핀란드에서 인종차별 당하면 욕해야 할 거 아니에요 kooka 핀란드인한테 한국 쌍욕 박아도 이해할 것 같은데 쫄지 않을까 핀란드 욕은 막 그렇게 세지 않아서 오히려 한국 욕이 더 쎄 것 같애 kooka 다음걸로 빨리 가자 자 다음꺼 kooka kooka 그냥 여기로 바로 건너뛵시다 kook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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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왜 틀렸지? 더... 어... 이런 거 잘 안 써 원래 미국 실제로 가시면 죄다 다 슬랭 쓴단 말이야 사람들이 그딴 그런 거 안 쓴다 무슨 영어를 교과서대로 하노 미국 가보신? 미국? 나 텍사스 가봤지 거기서는 나... 음... 나... 음... 버거... 어... 이렇게 얘기하던데? 2사라티아와 1인더 칼라 4사라티아와 1인더 칼라 콜라? 콜라가 생선이야 그러니까 샐러드 2개랑 콜라 하나 플리즈 2 샐러드 1포션 아 플리즈가 맨 마지막이야 지역마다 조금 다르거든 어떤 데서는 플리즈를 앞에다 놓고 일단 텍사스 같은 데는 다 총을 가지고 다니잖아요 사람들한테 말을 걸 때 좀 쫄 수도 있으니까 먼저 플리즈를 넣어야 돼 어 제발 쏘지 마세요 제발 약간 이렇게 받아들일 거 아니야 좀 쉽네 How do you say ever 한번 맞춰보세요 1번이라고? 자 마지막 기회 드리겠습니다 1번 How do you say to use... 자 맞춰보세요 1번 1번 3번 2번이라고? 아 이번엔 진짜 마지막 기회 드릴게요 진짜 마지막 기회 2번이라고? 3번입니다 How do you say flower? 이거 내가 알려줬어 대문자 앞에다 놓고 우리가 모르는 페인트잖아 그쵸? 어가 들어가겠지? 여기도 간사가 들어가야 될 거 같아 뮤지엄 in the museum 근데 이게 거꾸로 일 수도 있지 않나? 우리가 아는 페인팅이 우리가 모르는 뮤지엄이 있을 수도 있잖아 There is the painting in a museum 아 내가 봤을 때 얘도 정확하지는 않은 거 같아 배터리는 거의 죽었다 대문자 자 이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그냥 하시면 돼요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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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봐야 돼? 이렇게 해 봐야 돼? 아니야? 왓 차사 온 빨리 온 도마...디야 아니라고? 이상한데? 아이가 수에라 일랄리스타 얘가 좀 이상하네 분명히 맞는데? 얘들한테 피드백 좀 줘야겠다 피드백 어딨어? 핀란드어 과외 문제점 또는 오류 똑바로 번역 안 해 수업 해봤는데 하나도 맞지않... 버그... 핀란드어를 너무 열정적이게 배웠다 여러분 이제 핀란드어 좀 하실 줄 아시죠? 천만원 짜리 핀란드어 수업 가장 기억나는 것은 무엇입니까?